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에very1!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껀문학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for All in Good Fun in Canada 81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for All in Good Fun in Canada 캐나다에서의 장난 81쪽 첫째 줄입니다 Sleepovers, 밤샘 파티는 Have apparently become an essential part of childhood For boys as well as for girls As well as는 뭐뭐만큼이나 이런 뜻이죠 소녀들만큼이나 소년들에게 밤샘 파티는 중요한 유년 시절의 부분이 되어왔다 Apparently는 분명히 이런 말이죠 Childhood는 유년 시절입니다 Perry Class의 말이에요 Friday April 17th, 4월 17일 금요일 Dear Diary, 친애하는 일기장에게 Be dying to 하면은 뭐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I've been dying to tell you of a sleepover 밤샘 파티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어떤 밤샘 파티? 관계대무사 목적적 생략되어 있죠 I had at Maddie's house on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Maddie의 집에서 내가 가졌던 주말 동안에 Maddie의 집에서 가졌던 그 밤샘 파티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It was a blast A blast 하면은 큰 즐거움, 흥겨운 파티입니다 그것은 큰 경험이었다 As I already told you As 뭐뭐 듯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듯이 Maddie has been my best friend at school since I moved to Canada 9 months ago 내가 9개월 전에 캐나다에 이사 간 이래로 Maddie는 학교에서 나의 best friend 이어 왔다 가장 좋은 친구 이어 왔다 자 문장 앞이나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s the monkey was sick 원숭이가 아팠기 때문에 The monkey went to bed earlier 원숭이가 더 일찍 잠을 자러 갔다 being sick 할 때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As she had been rich 그녀가 부자였었기 때문에 She could buy that expensive car 그녀는 그 비싼 차를 살 수 있었다 자 이 주절의 시절은 could buy라는 과건데 종속절은 had been이라는 대과어가 나왔죠 두 개의 시절이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having been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문장의 앞에 나오는 문장의 중간에 나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되기 때문에 rich 앞에 쓰이는 having been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분도 설령 못 모을지라도 올드어의 뜻이죠 양보절입니다 이분도 I've visited her house a handful of time a handful of 라는 것은 몇 번이란 뜻입니다 내가 몇 차례 그녀의 집을 방문해왔지만 I haven't had a chance to stay overnight stay overnight 밤새 머물러 있다 나는 밤새 머무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chance라는 명사 꾸며지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영법이죠 그리고 foster our relationship 이제 포스터라는 건 관계를 돈독하게 하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관계 our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를 기를 수 있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end 앞에 to stay end 뒤에 to foster 자 투 생략된 거 보이죠 두 개의 투부정사가 end 앞 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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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자 filled with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꽉 차서 자 anticipation 기대감입니다 이거 원래 문장은 as I was filled인데 자 as I was가 being으로 바뀐 거죠 분사 고문이에요 그래서 필드 앞에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자 filled with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꽉 차서 I walked to 메디 사우스 나는 메디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스 앤 스테파니 투 오브 마이 크레스밋 자 내 학급 친구인 베스와 스테파니가 were also invited 또한 초대를 받았고 and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nd 다음에는 베스 앤 스테파니 were가 생략이 돼 있죠 비동사 더하기 ing가 진행형이 되는 과거 진행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에드 스네즈 주어동사 뭐 뭐 하자마자 에드 스네즈 we got together 우리가 만나자마자 자 get together는 만나다입니다 자 우리가 만나자마자 we decided to raid the kitchen 자 we decided to 뭐 뭐 하기로 결정하다 raid는 급히 찾아가다 급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엌을 급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엌에 침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nd make some 샌드위치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instead of 뭐 뭐 하는거 대신에 ordering pizza and wings 피자와 윙을 주문하는거 대신에 자 instead of 할 때 이 of가 전시타니까 뒤에 ing꺼 넣어야 하는거 알죠 finishing the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끝난 이후에 자 이거 after we finished the 샌드위치를 줄인 말이네 분사고문입니다 we started a weird food experiment 자 weird 이상한 experiment 실험이죠 우리는 이상한 음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 믹스드 바베큐 소스 into 세미 멜트 아이스크림 자 세미 멜트는 반쯤 녹은 이란 뜻이죠 멜트가 녹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스테파니는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 속에 바베큐 소스를 섞었습니다 all of us tried it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시도해봤구요 everyone liked it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I put some hot sauce on a mashed potatoes 자 mashed 하면 으깨진 이란 뜻이죠 으깬 감자에다가 나는 핫 소스를 넣었습니다 sing 말하면서 this is korean style mashed potato 이것이 한국 스타일의 으깬 감자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으깬 감자에 핫 소스를 좀 넣었습니다 자 all of them 그들 모두 다 were reluctant to taste it 자 테스트 맛보다 그것 맛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be reluctant to 하면 뭐뭐를 꺼리다 이런 말이죠 for a while 한동안 they tease me 그들이 날 놀렸습니다 calling me 나를 부르면서 미스 핫 소스 나를 미스 핫 소스라고 부르면서 한동안 그들이 나를 놀려댔습니다 tease라는 것은 놀리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om did Maddie invited to the sleep of a party 누구를 Maddie는 밤샘 파티에 초대했는가 정답은 Maddie invited Beth 스테파니 앤 유진 그렇죠 Maddie는 베스와 스테파니와 유진이를 초대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82쪽입니다 after doing the dishes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를 하다 이거 원래 문장은 after we did the dishes 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한 이후에 we ran up to Maddie's room down the corridor on the second floor 자 코리더라는 것은 복도죠 2층에 있는 복도 아래의 Maddie의 룸으로 우리가 달려갔다 run up to 달려가다 Her room was not big 자 그녀의 방은 크지 않았다 but 그러나 still 커브러블 여전히 편안했다 커브러블 편안한 자 Maddie opened her closet 자 클로젯 하면 옷장이죠 자 Maddie가 그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and took out all the clothes 그리고 모든 옷을 끄집어냈습니다 take out 끄집어내다 어떤 옷 that 이하인 옷 자 that 이하는 clothes 옷을 꾸며주고 있죠 she hadn't won 그녀가 입지 않는 옷 자 since는 뭐 뭐 이래로 she was a kid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래로 자 스케터라는 건 흩뚫어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흩뚫이다 흩뚫어뜨리다 thread everywhere 자 사방으로 thread를 흩뚫어뜨리면서 thread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thread는 옷이란 뜻입니다 원래의 thread가 실 가는 선 뭐 공통적인 주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thread는 옷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Maddie가 그녀의 옷장을 열었고 그녀가 어린 아이인 이래로 입지 않았던 옷들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뭐 하면서 스케터링 thread everywhere 사방으로 옷을 흩뚫어뜨리면서 옷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giggling and laughing at each other 자 이거 원래 분장은 as we giggled and laughed 자 분사건문입니다 서로서로 킥킥 웃고 웃으면서 we tried on many of her party clothes 자 그녀의 파티 의상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입어보았습니다 and funny 할로윈 costume 그리고 재미있는 할로윈 의상도 입어보았습니다 try on 하면 입어보다 이런 말이죠 코스튬은 의상입니다 we dance to the music of our favorite singers into the middle of the night 자 into the middle of the night 라는건 한밤중까지죠 자 우리는 한밤중까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I got a bit tired 자 a bit 약간이죠 자 get tired 지치다 나는 약간 지쳤습니다 but 그러나 bass want me not to fall asleep bass가 나에게 not to fall asleep 잠들지 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원이라는 동사 좀 알아봅시다 원을 쓰고 목적을 쓰고 나트 부정사 쓰면은 뭐뭐하지 않도록 경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elling me that 나에게 대절히 하라고 말하면서 one of the crucial rules of this phase of a sleepover sleepover 라는거는 밤샘 파티죠 이 밤샘 파티의 단계 자 페이지 단계입니다 밤샘 파티의 이 단계의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크루셜 중요한이죠 그것이 바로 never be the first to fall asleep 잠이 든 첫번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the first 여기서는 명사 첫번째 사람이죠 투부정사가 꾸며지고 있네요 so 그래서 since I was afraid of 이 문장이 분사거문으로 바뀐 겁니다 afraid of missing out on what was going to happen 자 무엇이 발생하는지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엇이 발생하는지 놓칠까봐 두려워해서 I stayed awake 나는 잠을 깬 채로 유지했다 잠이 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since I was 가 빙으로 바뀐 분사거문이고 문장 앞에 쓰이는 빙이나 해빙빙이 생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fraid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afraid 앞에 빙이 생략됐다는 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this time 이번엔 victim was meddy 자 victim 하면 희생자죠 자 이번엔 희생자는 meddy였습니다 sacrifice victim 희생자 beth and I beth와 나는 스니클리 몰래 drew on meddy 스페이스 자 meddy 얼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drew 그리다 after we finished making her monster 자 우리가 그녀를 몬스터 괴물로 만들기를 끝낸 이후에 스테파니 clap over 자 clap over라는 거는 살금살금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파니가 살금살금 움직이고는 자 put shaving cream on meddy's hand meddy의 손에 면도 크림을 발랐고요 and then stroker face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스트로크라는 거는 쓰다듬다 이런 뜻이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All in good fun in 캐나다 82쪽 16행부터입니다 레슨 4 All in good fun in 캐나다 캐나다에서의 장난 이번 시간에는 PJ 파티 즉 파자마 파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슬립오버 밤샘 파티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Immediately after once 그러자마자 곧바로 메디 슬랩 herself 메디가 그녀 스스로를 손으로 딱 쳤습니다 슬랩이라는 건 찰싹 치다 이런 말이죠 And the cream 그리고 그 면도 크림이 Splatters all over her face 그녀 얼굴 전체에 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녀 얼굴 당연히 메디 얼굴이죠 Maybe 아마도 Next time 다음번에는 She will get a revenge 그녀가 복수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구의 복수 그녀 자신의 복수겠죠 I am back home 난 집에 돌아왔고요 Sitting on my bed writing to you 너에게 글을 쓰면서 내 침대에 앉아있어요 Remembering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면서 All the fun I had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와 함께 내가 겪었던 모든 재미있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rough this slumber party 자 슬럼버는 잠입니다 이 수면 파티를 통해서 I also think that 나는 또한 됐절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I'll learn more about 캐나디안 girls 내가 캐나다 소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웠다 라고 나는 또한 생각합니다 자 What do you think of ideal? 자 이러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 Asking mom and dad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는 생각 뭐하도록? To invite them 그들을 초대하도록 어디에? To our house 우리의 집에 뭐하기 위하여? For another crazy PJ 파티 자 PJ 파티라는 거는 파자마 파티죠 또 다른 크레이지 미친 신나는 또 다른 신나는 파자마 파티를 위하여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도록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니? Night 굿나잇 잘자 유진으로부터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best rule for a sleepover? 밤샘 파티에 대한 베스의 규칙은 무엇이었는가? Never be the first to fall asleep 자 for a sleep 잠이 들다 잠이 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마라 여기서 to fall asleep 이 앞에 나온 명사 the first를 꾸며주고 있죠 자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극화가 뭐뭐할 수 없다 이거 소대 주어 canno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was too tired to say a word 그 남자는 너무 지쳐서 to say a word 자 말 한마디도 못했다 소대녀법 바꾸면은 자 He was so tired 그 남자가 너무 피곤해서 소대녀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He could not say a word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문장 전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83쪽 첫째 줄입니다 Monday July the 19th 7월 19일 월요일 Dear Diary 친애하는 일기장에게 I am sorry 죠 I am 생략됐습니다 I am sorry 미안해 I didn't get to write last night 어젯밤에 글을 쓰지 못했어 I got them late 나 늦게 집에 왔어 from a weekend camping trip 주말 캠핑 여행으로부터 집에 늦게 도착했어 and I was too tired to write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할 수 없다 너무 지쳐서 나는 글을 쓸 수가 없었어 I am sure that 나는 대찰리아를 확신해 You want to hear 당신이 듣기 원한다는 것을 About 이하에 대하여 My camping trip to the Magnificent 코우치보 구학 National Park Right? Magnificent 하면 멋진 장관을 이루는 이란 뜻입니다 그 멋진 코우치보루가 국립공원으로 가는 나의 캠프 여행에 대해서 네가 듣기를 원한다는 걸 나는 확신해 Right? 맞지? 메디 스페어런 메디의 부모님이 Kindly 친절하게 Invite me 나를 초대해줬어 어디에? On their Wake and Family Camping Trip 그들의 주말 가족 캠핑 여행에 메디의 부모님들이 친절하게 나를 초대해줬어 We left early Friday morning 메디 스페믈리 RV RV라는 것은 Recreational 비크를 줄인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레저 차량이죠 우리는 메디의 가족용 RV 레저 차량을 타고 금요일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After moderate drive 모더리 타면은 적당한 적당한 운전 이후에 We arrived at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The whole park 전체 공원은 Was a flat and forested coastal island 그쵸 Flat 평평하고 forested 숲으로 뒤덮인 코스털랜드 해안 섬이었어 And the sea 그리고 바다가 Headscarf of Long thin Sanddune barrier island 길고 얇은 모래 언덕 장벽 섬을 조각했어 스컬프트 하면 조각하다 이 말이죠 어디에? 앞바다에 그런데 그것은 Was a breathtaking 굉장히 숨이 멎을 것 같았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원법이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the park look like? 공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It was a flat and forested coastal land with a long thin sanddune barrier island offshore 앞바다에 길고 얇은 모래 둔덕 장벽 섬을 가지고 있는 평평하고 숲으로 뒤덮인 해안가 섬이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On ing upon ing 뭐 뭐 하자마자 이거 에드슨에즈 주어동 사라 바꿀 수 있죠 자 On arriving at the 캠프 사이트 사이트는 지대입니다 upon arriving at the 캠프 사이트 캠프 지대에 도착하자마자 자 Next to the small creek 크릭은 시냇물이죠 작은 시냇물 바로 옆에 위치한 Next to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시냇물 바로 옆에 위치한 캠프 지대에 도착하자마자 메디 스페런스 메디의 부모님은 started setting up the tent 셋업은 설치하다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천막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So 그래서 메디와 나는 went to the beach 해변가를 갖고 collected 셀피쉬 조개를 모았다 I could have filled a basket with the 셀피쉬 나는 조개로 바구니를 꽉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이니까요 나는 조개로 바구니를 꽉 채울 수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자 돈 메디 스페트 자 메디의 아빠인 돈이 어드바이서스 나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 자 투 뒤에는 바구니를 조개로 꽉 채우다 이 말이 빠져 있겠죠 대부정사입니다 자 대부정사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부정사를 대신하면 대부정사가 됩니다 자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동사고를 생략할 때 이 대부정사가 쓰입니다 he made a home 그는 집에 가도 좋다 if he want to 그가 가기를 원한다면 자 투 뒤에는 고음이 생략이 되어있죠 고음이 두번 나오니까 두번째 고음이 생략되고 딸랑 투만 남았네 투가 뒤에 나온 말을 다 대표해서 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툴을 대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don't explain that 자 메디아파인 돈이 설명했습니다 people need a 레지스트메이트 내셔널 파크 피싱 퍼밋 자 레지스트메이트 하면 합법적인 자 피싱은 낚시죠 그리고 퍼밋트는 허가증입니다 사람들이 합법적인 국립공원 낚시 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오더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사도용법 중에 목적용법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투피쉬 낚시질하거나 컬렉트 셸피쉬 인 올 캐나 디아 내셔널 파크 모든 전체 캐나다 국립공원에서 낚시질을 하거나 조개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합법적인 국립공원 낚시허가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돈이 설명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ose who 하면 뭐뭐하는 사람들 Those who are under 16 16세 이하의 사람들은 Do not need to obtain the permit 허가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Obtain은 얻다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조건이죠 They are accompanied by an adult who has won 여기서 원의 가르치는 건 permit 허가증이죠 허가증을 갖고 있는 성인을 동반하는 한 accompany 동반하다 허가증을 갖고 있는 성인에 의해서 동반이 되는 한 그들은 16세 이하의 아이들은 사람들은 허가증을 얻을 필요가 없다 He also told us that 그는 또한 우리에게 대절이하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caught taking undersized seafood undersized 하면 규격 이하죠 규격 이하의 해산물을 먹다가 caught 잡힌 people 사람들은 Have their seafood seized 그의 해산물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Have 목적어 과거분사 또는 Get 목적어 과거분사 쓰면 뭐뭐를 하게 되다 당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Have 목적어 동서 언용 헷갈리면 안 돼 Have 목적어 동서 언용 Get 목적어 투부 정서는 시키다 능동과 진행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격 규격 이하의 해산물을 먹다가 잡힌 사람들은 I fined 100,000 dollar by the judicial system judicial 하면 재판의 사법의 이거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1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I was so surprised 나는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by the size of the fine 벌금의 규모에 의해서 that 그 결과 쏘대뇨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벌금의 규모 the size of the fine 벌금의 규모에 의해서 내가 너무 놀라게 돼서 그 결과 I tipped out my basket in the weed right away right away 는 지금 즉시 즉시 해초 속으로 나의 바구니를 엎질렀다 쏟아버렸다 팁 out 이라는 거는 쏟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의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우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All in good fun in 캐나다 84쪽 14째 줄부터 입니다 레슨 4 All in good fun in 캐나다 자 이번 시간에는 if it 워나퍼와 if it 헤르나핀퍼의 차이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if it 워나퍼 이거 만약에 if를 생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도치가 일어나죠 워낙퍼가 됩니다 이 뒤에는 항상 가장법 과거 문장이 쫓아옵니다 되죠 if it 워낙퍼 워낙퍼는 가장법 과거를 수반하고 if it 워낙퍼는 벗퍼나 익세트퍼나 위나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if it 헤르나핀퍼는 좀 다릅니다 자 if it 헤르나핀퍼에서 if가 생략되면 헤드인 낙핀퍼로 바뀝니다 if it 헤르나핀퍼는 헤드인 낙핀퍼와 마찬가지로 뒤에 가장법 과거 완료 문장이 나옵니다 요거 조심해야겠지 마찬가지로 if it 헤르나핀퍼는 벗퍼 except for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문을 여러분들이 꼭 비교하고 확인해보세요 자 without 뭐뭐 없이는 여기서 without은 if it 헤르나핀퍼 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돈의 허가증이 없다면 i would have had to pay hundred thousand dollar fine 자 나는 십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했거나 우와 또는 ended up in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서 결국 끝나게 됐을 건데 would have pp 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without은 if it had nothing for 뜻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soon after the dusk dusk는 해질력이죠 해질력 이후에 the campsite become very dark 자 그 캠프지대가 아주 어두워졌다 after a barbecue dinner 바베큐 디너를 먹은 이후에 mede and I gazed at the clear sky mede와 나는 깨끗한 하늘을 쳐다봤다 자 gaze at 이라는 거는 쳐다보다 이런 말이죠 자 the absence 없는 것이죠 뭐가 없는 것 오브 이하가 없는 것 artificial 인공의 라는 뜻입니다 자 인공적인 도시 불빛이 없는 것은 made the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들로 하여금 more brilliant 더 빛나고 easy to locate 발견하기에 쉽게 만들어주었다 더 dense quiet forest 울창한 고요한 숲 러팅 럭 그리고 썩어가는 통나무는 made it feel as if time had stood still here per century 여러 세기 동안 시간이 여기에서 멈췄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었다 as if 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마치 뭐뭐했던 것처럼 뭐뭐하다 여러 세기 동안 시간이 여기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reaking the silence 정적을 깨면서 silence는 고요함이죠 정적을 깨면서 don't remind us not to leave left of a food in the tent don't 우리에게 left of a food 음식 나머지 찌꺼기를 leave 남기지 마라 leave don't 가 들어갔으니까 not to leave 남기지 마라 음식 나머지를 남기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eat 이 시간에 키는 것은 음식 나머지 찌꺼기죠 음식 나머지 찌꺼기가 could attract bears 고음을 이끌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텐트에 음식 나머지를 남기지 마라 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was it okay for Eugene to collect sea shells without the fishing permit permit 라는 건 허가증이죠 낚시 허가증 없이 유진이가 조개를 모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진 was younger than 16 유진은 16세 이하였습니다 and she was a confident by an adult who has the fishing permit 그리고 낚시 허가증을 갖고 있는 성인과 함께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amazing a bear leaking my face leak이라는 것은 핥다는 뜻이죠 곰이 나의 얼굴을 핥는 것을 상상하면서 I got frightened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자 get은 뭐뭐하게 대답 become의 뜻이죠 and my romantic night was over 그리고 나의 낭만적인 밤은 끝났습니다 자 be over는 끝나다 이거죠 game is over game 끝났다 school is over 학교 끝났다 나의 낭만적인 밤은 끝났습니다 I promptly fled to my tent promptly는 즉시입니다 자 나는 즉시 나의 텐트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flee 하면은 도망치단 뜻이죠 85쪽입니다 early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일찍 메디&아이 웬 마운틴 바이킹 along the 버진 포레스트 트레일 자 메디와 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오솔길을 따라서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갔다 자 마운틴 바이킹 이라는 것은 산악 자전거죠 go ing 뭐뭐 하러 가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구요 브러진 하면은 자연 그대로의 이런 뜻입니다 트레일 오솔길이죠 during the 바이크 라이드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I had the chance 나는 기회를 가졌다 무슨 기회 to see all sorts of wild life so to는 kind의 뜻입니다 종류죠 모든 종류의 wild life 야생 생물을 볼 기회를 가졌다 I saw moose moose라는 것은 큰 사슴이죠 나는 큰 사슴을 보았구요 different types of birds 다양한 유형의 새를 보았구요 small memories amongst the scrub 작은 관목 사이에서 포유류 작은 포유류를 보았습니다 메모리 라는 것은 포유류를 뜻합니다 자 it was so amazing amazing 놀라게 하는이죠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죠 자 그럼 진짜주어 진주어 는 to 이하가 진짜주어 진주어입니다 to see all this wild life so close up so close up 이라는 건 그렇게 가까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야생 생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 will remember this camping trip to 코치보우가와 내셔널 파크 포에이지스 여러 해 동안 포에이지스 여러 해 동안 이 국립공원으로 가는 이 캠핑 여행을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How can I sweep away the memories 내가 어떻게 오브 이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sweep away 는 완전히 없애다 죠 자 beautiful scenes 아름다운 장면 the starry night sky 자 starry는 별이 촘촘한 이죠 별이 촘촘한 밤하늘 and wild life 야생 생물들 의 기억을 내가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어보는 이러한 의문문을 우리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it was also impressive to 자 it은 가짜죠 가죠 to see 가 진짜죠 진주어입니다 to see Canadian's determination to retain this monument to nature through strict regulations and restriction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regulation 규제죠 restriction 제안입니다 strict 엄격한 엄격한 규제와 제안을 통해서 determination 결정 retain 보존하다 monument 기념물이죠 자연에 대한 이 기념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캐나다 사람들의 결정을 보는 것은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Canadian seem to truly believe that 자 투하고 동서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네 이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은 또한 대찰리하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커스터디라는 것은 관리권이죠 그래서 더 커스터디 오브 더 파크라는 것은 공원에 대한 관리권입니다 빌롱투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크리처라는 것은 생물체입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권 더 커스터디 오브 더 파크입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권이 인간이 아니라 숲의 생물체에게 속해 있다 라고 캐나다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투하고 동서원형 사이에 부사를 집어넣는 것 우리는 이러한 두부정사를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I hope to visit another national park soon 나는 또 다른 국립공원을 곧 방문하기를 기대해 Bye for now 그럼 안녕 유진으로부터 자 이 Bye for now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일기 끝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animals did you see in the forest? 그럼 숲속에서 In the forest 숲속에서 유진이 본 동물은 무엇인가? She's a moose 그녀가 큰 사슴을 보았고요 Different types of birds 다양한 유형의 새를 보았고요 Small members 작은 포유류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목적격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어 불안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이거 몇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이죠 목적격보호는 바로 앞에 나오는 목적어의 성질상태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의 경우 not이 투부정사 앞에 오게 됩니다 즉 not 투부정사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목적격보호를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 앞에 나 쓴 거 잘 보세요 두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투부정사는 생략되지만 should not은 생략되지 않는다 자 as long as 또는 so long as 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 이 as long as 는 provided death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you may take it 너 그거 가져가도 돼 as long as you return it tomorrow 내일 돌려줄 수 있는 한 이때 자 as long as 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provided death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일 돌려줄 수 있다면 가져가도 좋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일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All in good fun in 캐나다 86쪽 After you read 부터입니다 레슨 4 All in good fun in 캐나다 After you read입니다 Summarize two diary entries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두 개의 일기 참가 내용을 요약하시오 April the 17th 4월 17일입니다 Sleep over party 즉 밤샘 파티가 이벤트 행사죠 장소 어디였죠? 장소는 메디의 집이었습니다 파리스펀 참가자는 유진과 메디와 베스와 스테파니였죠 어떤 활동을 했죠? Making sandwich 샌드위치 만들었죠? Making weird food combination 위어드는 이상한 combination 조합이죠 이상한 음식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행동을 했죠? Trying on 메디스 클로드즈 메디의 옷을 입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Dancing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 춤을 춰봤습니다 그리고 Doing secret face painting 몰래 얼굴에 그림 그리는 것도 했죠 What you've experienced 유진이 경험한 것은 Canadian teenage girls sleep over party culture 캐나다 10대 소녀들의 밤샘 파티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July the 19th 7월 19일의 행사 보겠습니다 어떤 행사였죠? 캠핑을 갔죠? 장소 어디였죠? 코우치보우 구악 내셔널 공원이었죠 국립공원이었습니다 뉴 브룬스 위크에 있는 코우치보우 구악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었습니다 파리스펀 참가자 누구였죠? 유진과 메디와 메디의 부모님이었죠 액티버티 활동 뭐였습니까? Picking up seashell 조개비를 모았고요 Observing constellation Constellation이라는 건 별자리죠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Riding a mountain bike 산악 자전거를 탔고요 그 다음에 Singing wild life 야생생물을 보았습니다 자 유진이가 경험한 건 뭐였죠? Canadian determination To preserve nature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To preserve nature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캐나다 사람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자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not true about 메디? 자 메디에 대해서 진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She is regarded as 유진's closest friend 자 Regard as we Look upon as we 자 간주하다 고려하다 그녀는 유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진다 B번 She was the last person to fall asleep At the sleepover party 그녀가 그 밤샘 파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잠이 든 사람이었다 C번 She invited 유진 For both sleepover party And weekend camping trip 그녀는 유진이를 밤샘 파티와 주말 캠핑 여행에 초대했다 정답 몇 번? 그렇죠 B번이죠 2번 보겠습니다 유진 didn't want to keep on she shell She had collected 유진이는 유진이가 모았던 조개를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정답 뭐죠? 정답 C번 She was afraid that She might have to pay 100,000 달러 10만 달러의 벌금을 그녀가 지불해야만 할지도 몰라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모았던 조개를 갖고 있지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2번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What a popular free time activity among Korean teenagers 10대 한국인들 한국인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자유시간 활동은 무엇인가 Do you think either sleepovers or camping could be popular teen activities in Korea 당신 생각에는 밤샘 파티 또는 캠핑이 한국에서 10대 활동들에게 인기 있는 10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Suppor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 보시오 자 C번 Go over the two sleepover party invitation and then make your own 자 Go over 검토하라 두 개의 밤샘 파티 초대장을 검토해보고 너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도 한번 시간했을 때 만들어 보세요 자 D번 The following are suggested items for camping trip 다음 따르는 것은 캠핑 여행을 가기 위한 제한된 아이템들입니다 Choose the three you think are most essential 가장 근본적이라고 당신에게 가는 것 세 개를 고르세요 And add one item that you would take 당신이 가져갈 하나의 아이템을 더하세요 Compare your list with your partners 당신의 짝꿍꽃과 당신의 리스트를 비교해 보세요 And talk about the reason for your choice 당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자 1번 뭡니까 텐트 그쵸 천막이죠 텐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번은 슬리핑백 침낭입니다 3번은 워러바를 물병이구요 4번은 폴스테이드 킷 응급상자입니다 5번은 버너 그쵸 버너죠 그리고 6번은 포켓라이프 주머니에 넣는 칼입니다 7번은 백팩 배낭이구요 8번은 핵 모자입니다 그리고 9번은 랜턴 전등이죠 여러분의 것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리드머컬처 이번 시간에는 갭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갭이어가 뭔지 아세요? 갭이어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입학 전까지 1년 동안 쉬는 기간입니다 보통 동사 take와 같이 써요 그래서 take a gap year라는 표현을 씁니다 갭이어를 갖다 이 말이죠 자 gap year in the UK United Kingdom 영국이죠 영국에서의 gap year 이야기입니다 The concept of a gap year 자 gap year의 개념은 originated in the UK in the 1960s 1960년대 United Kingdom 영국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and has long been considered to be a light of passage A light of passage A light of passage 라는 건 통과 의뢰죠 오랫동안 통과 의뢰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A gap year is a semester or year of 자 gap year는 한 학기 또는 1년을 쉬는 겁니다 traditionally described as a break from academic 보통 학구 생활로부터 휴식으로써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gap years are usually taken between the end of high school and the start of college gap year는 고등학교 끝과 대학교 처음 사이의 기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or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before graduate school or starting a career 자 graduate school 하면 대학원이죠 자 대학원 또는 대학원을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그 어떤 경력을 시작하기 전 대학원부터 졸업한 이후 대학원을 시작하기 전 경력을 시작하기 전 그 기간 사이에 gap year가 행해집니다 typically 전형적으로 strong will undergo an enriching experience abroad 자 undergo는 겪다 이런 뜻이고 enrich는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학생들은 풍부하게 하는 해외 경험을 겪게 될 것이고요 such as interning teaching volunteering 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자 인턴십을 갖거나 가르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풍부한 해외 경험을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자 others may simply travel and see the world 자 다른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하고 세상을 볼 겁니다 A gap year is considered beneficial for a number of reason 자 for a number of 는 만원이죠 자 beneficial 유익한 gap year는 여러가지 이유로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든 거죠 adding to your resume 이력서에 더할 것이 생기죠 자 resume는 이력서 Recharging your battery to avoid academic burn out 자 Recharging은 재충전하다 burn out은 소모입니다 학구적인 소모를 피하기 위하여 당신의 건전지를 재충전하는 것 personal growth and maturity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 maturity 성숙 그리고 gaining life experience 평생의 경험을 얻는 것 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gap year는 beneficial 유익하다고 considered 여겨집니다 question what I mentioned as the advantage of taking a gap year 자 gap year를 해서 좋은 장점으로서 언급된 건 무언가 a gap year is considered beneficial 자 beneficial 유익한 gap year는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because 왜냐면은 you can add it to your resume 당신은 그것을 당신 이력서에 더할 수 있고요 Recharge your battery to avoid academic burn out 학구적인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건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고요 have personal growth and maturity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질 수 있고요 and you can also gain life experience 당신은 또한 삶의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gap year는 beneficial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originate 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기원을 두다 이런 뜻이고요 undergo는 겪다는 뜻입니다 in reach 풍부하게 하다고 burn out 은 소모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은 서양에서 16이란 숫자가 갖는 특별한 의미 특히 소녀들에게 16이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 성인은 영어로 어덜트죠 어덜트 후두는 성인기입니다 성년이 되는 걸 영어로 coming of age 라고 불러요 coming of age 는 성년이 됨 이란 뜻입니다 성년의 날을 coming of age day 라고 부릅니다 성년의 날 coming of age 트러디션은 성년의 날 전통의식이죠 coming of age ritual 자 이거 다 성년의 날 의식이고요 coming of age 세리머니 이거 모두 다 성년의 날 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이란 숫자가 왜 서양 소녀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16이라는 숫자 우리 sweet 16이라고 불러요 소녀들의 16번째 생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기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자 question what is sweet 16 그러면은 sweet 16 달콤한 16살은 무엇인가 expression sweet 16 달콤한 16살이라는 표현은 is used for girls 16th birthday in America and Canada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녀들의 16번째 생일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흔히 28 청춘 들었죠 왜 2 곱하기 8은 16이야 16 16이 나오죠 미국과 캐나다의 소녀들 16번째 생일 성인이 되는 생일이 바로 16번째 생일이라는 겁니다 question do 16th birthday have a special meaning 그렇다면 16번째 생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the 16th birthday is a mark that a girl has come of age come of age 라는 표현을 알아듭시다 성년의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16번째 생일은 한 소녀가 성년에 다다랐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she is not a legal adult yet 그러나 아직 합법적인 어른은 아니다 어둘트 성인이죠 but 그러나 16 is when many girls can run to drive 16세는 많은 소녀들이 운전을 배울 수 있는 나이고요 get a job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나이고요 assume other adult responsibility 다른 성인의 책임을 assume 떠맡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assume 떠맡다 The 16th birthday is a celebration of womanhood and mark the end of a girl's childhood 16번째 생일은요 womanhood 여자다움을 celebration 경축하는 것이고요 mark the end of a girl's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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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 유년 시절 끝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uestion how is a sweet 16th celebrated 그렇다면 그렇다면 달콤한 16세는 어떻게 경축이 되는가 하이라이트란 단어 알아듭시다 하이라이트는 절정 강조 이런 뜻입니다 모든 소녀들의 달콤한 16번째 생일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파티이다 가족 구성과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한 소녀를 위해서 그 파티가 위대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쓴다 question when 아메리칸 와 캐내디언 girls turn 16 turn 16 은 16세가 되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소녀가 16세가 되었을 때 what can they do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they can learn to drive 그들은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구요 get a job 직업 얻을 수 있구요 and assume other adult responsibility 다른 성인 책임을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assume 이란 단어는 어떤 일을 떠맡다 이런 뜻이구요 mark는 표시 come of age 이건 성년이 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orget the stereotype 고정관념을 잊으세요 typical Australian teenager 전형적인 Australian 10대들이요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Canberra Education Institute Canberra Canberra 교육 연구소 대학에서 온 연구자들은 Have Founded 대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Typical Australian Teenagers 전형적인 Australian 10대들이 Are More Likely To Be Found Helping Around The House After School Then Using SNS 플레잉 컴퓨터 게임 SNS 컴퓨터 게임 노는 것보다도 방과 후에 학교 후에 집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모습이 10대들로 모습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10대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라는 사실을 캔베라 교육 연구소 대학에서 온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집안일이 많이 돕는다 이거죠 More than 200 아스트롤리안 티네이저 에이지드 12 to 18 years 200명 이상의 오스트리아 12살에서 18살 사이의 10대들이 워에스트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하여 About Their Typical Afterschool Activities In Questionnaire Questionnaire 설문지죠 설문지 안에 그들의 전형적인 방과 학교 활동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Games Only Just Scrapped Into Top 10 Scrape 라는거는 간신히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Scrape 간신히 통과하다 이거 Scrap 이라 헷갈리지마 Scrap 은 버리도 한 뜻이구요 Scrape 는 간신히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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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탑 10 에서 10 등으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And Using SNS Length 9 그리고 SNS 이용하는 거는 9 등을 차지했습니다 랭크는 차지하다 Family Time Top The List 가족 시간이 1등을 차지했어요 목록에서 1등을 차지했구요 With Sports Homework Harby And Old Job Also In Top 10 스포츠와 숙제와 취미와 이상한 직업 또한 Top 10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When asked What They Do After School 방과 후 After 학교 끝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요청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The Most Common Activity Young People Undertake Undertake 는 가장 흔한 활동은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젊은이들이 규칙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가장 흔한 활동은 At least 7 times a week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정도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1등 Spending Time With Family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90% 2등 Doing Homework 숙제하기 82% 3등 Watching Television TV 보기 75% 4등 Doing Jobs Around House 집 주변에서 직업을 갖기 73% 5등 Spending Time Doing A Hobby 취미 취미를 하면서 시간 보내기 72% 6등 Playing Sports 스포츠 67% 7등 Singing Friends 친구 만나기 65% 8등 Reading 독서 62% 9등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SNS 61% 10등 Playing Computer Games 46% 가 되겠습니다 We really need to think our stereotypes of modern teenagers, Dr. Karen Macpherson said. Karen Macpherson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10대들, 현대 10대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카렌 Macpherson 박사가 말했습니다. No one would argue against the fact that. 아무도 대천리하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려 들지는 않을 거다. Teenagers have wrecked digital technologies into their lives with open arms. With open arms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디지털 과학 기술을 환영해 왔다. 도입해 왔다. 라는 사실에 대항해서 논쟁하는 사람은 없다. But 그러나, it may be that. 아마도 대천리할지도 모른다. The popular stereotype of teenagers being consumed by SNS and computer games is an illusion. SNS와 컴퓨터 게임에 의해서 소모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10대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환상일 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Illusion, 환상이죠. Although, 비록 technology is now woven into their lives, be woven into는 뭐뭐로 엮여지다. 비록 10대들의 삶 속에 과학 기술이 엮여져 있지만, This study suggests that 이 연구는 대천리하임을 제안하고 있다. Young people today, 오늘날 젊은이들이 spend most of their time,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고. 뭐하는데? Doing what they have done after school for generation. 수세대 동안, for generation. 수세대 동안 학교 방과 후 이후에 그들이 해왔던 것. 그것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Question. What stereotype of Australian teenagers have been rejected by the research? 연구에 의해서 어떠한 Australian 10대들의 고정관념이 거절되어 졌는가? The rejected stereotype is that. 자, 거절된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다. Most Australian teenagers, 대부분의 Australian 10대들이 spend time using SNS or playing computer games after school. 방과 후에 SNS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 라는 사실이 바로 거절된 고정관념이다. 스테레어타이프라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스크레이프를 한다는 알아듭시다. 간신히 통과하다. 오드 이상한. 언더테이크 작수하다. 컨슘 소비하다. 위브 짜다. 역다. 일루전은 환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